옷을 갈아입어야 성격이 안 난폭해져요. 그렇죠. 밝은 색으로. 좋습니다. 밝은 색이라니. 다음은요. 우리 동훈 씨. 저는 원래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추워요. 추워요? 이 자리가 너무 춥다.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2, 1. 자. 실질적인. 민망하네요. 이거 MC 신영 씨가.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입금해라. 50 입금하면 뭐든지 네 뜻대로 풀릴 것이다. 50만 원이면 따뜻해질 수 있어요. 히터 틀어드릴게요, 50. 좋습니다. 또 만나봐야죠. 우리 요셉 씨. 요셉 씨. 요셉 씨. 저는 키가 크고 싶어요. 50다. 키가 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2, 1. 아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읽어야 되자 말아야 되자. 이거 누가 써주신 거예요? 그냥 스마일 씨가. 키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짜잔. 너의 전생의 업보다. 우와. 전생의 업보다. 전생의 업보다. 다음은요. 파핀 드래곤으로 갑니다. 파핀 드래곤. 네. 질문해주세요. 저는 자꾸 숨이 차요. 숨이 차요? 숨이 차요. 숨이 찰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2, 1. 숨이 차다. 3. 아, 존박씨가. 존박씨입니다. 숨이 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숨이 차면 여러분 다 같이. 우회전을 하세요. 숨이 찰 땐 우회전. 우회전으로. 마지막 질문 받아 볼게요. 마지막 고민. 저는. 저희 비스트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역시. 그걸로 할 거예요? 그걸로? 그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 했다가. 잘못 나오면 어떡해요. 전생의 업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 3, 2, 1. 야 이거 못하네 이거 진짜. 야 우리 망했어. B1A4의 바로씨가.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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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3, 2, 1. 어둠이 내릴 것이다. 다시. 다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하자.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생방송이죠 이거? 네 생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잊어주시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저희 비스트가. 네. 좀 더 잘되고. 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 질문을 할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3, 2, 1. 떨린다. 헛. 어? 어휴. 이거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괜찮은데. 저희가 가장 원하던 거예요? 어둠보다는 나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라. 유티스의 기섭씨가. 기섭씨가 얘기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아니 정말. 정말 우리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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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분께서. 한빈. 교민이 있으신다면. 교민. 현수영. 좋습니다. 현수영 씨. 만나봐야죠. 현수영 씨가 두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겨드랑이 많이 촉촉했나 봐요. 미안해요. 자. 네. 뭐 사소한 거 괜찮아요. 네. 굉장히 사소한 게 재밌어요. 저는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개인적으로? 솔로가? 쇼 챔피언이고요. 쇼 챔피언이. 잠깐만. 정말 떨리는 질문이에요. 위험한데? 좋아. 직접 펴주세요. 현승 씨에게. 현승 씨에게 다 맡길게요. 직접. 제가 펴보겠습니다. 직접 펴주세요. 직접 펴주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쇼 챔피언이 잘 될 수 있을지. 3, 2, 1. 뭐야? 좋아. 좋은 거 나왔다. 읽어주세요. 좋은 거 나왔다. 좋은 거 나왔다. 좋은 거 같아요. 현재를 즐겨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신영 씨도 뭐 하나 하실래요? 제 거요. 재미있다. 큰 고민 하나 있습니다. 큰 고민 하나.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그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살만 빠졌다고. 언제 예뻐지나요. 언제 예뻐지는지. 여러분들. 전생의 어둠만 아니면 돼요. 해결의 체계 해결해 주십니다. 자. 3, 2, 1. 헌. 뭐야. 뭐야. 아이고. 뭐야. 우리 포맨의 영재 씨가.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요?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요? 아님 말고. 진짜 관심 없나 보다. 아님 말고. 신동 씨 한번 가죠. 신동 씨. 저 가겠습니다. 저 진짜 비지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지트. 다음 후속곡. 네. 지금 아름다운 밤보다. 아름다운 밤보다. 아름다운 밤보다. 더 잘 될 수 있을지. 후속곡이 더 잘 될지. 어. 요섭 씨가 물어본 거예요. 네. 동생이 기강 씨랑 결혼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피읍시다. 자. 그래. 기강이가. 너가 펴. 기강이가. 기강이가. 기강이가 펴. 기강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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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손은 땀을 쥐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자. 3. 2. 1.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예. 다영아 미안해. 안 될 거 같네요. 다영이 너한테 하는 얘긴가 봐. 아닐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네. 신의 징. 예. 예. 김경진 씨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결의 책까지 만나봤고.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비스트 무대를 또 만나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만나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만나보기 전에. 저희 쇼챔 처음 오셨죠. 예예예. 분위기가 어때요.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우리 객석과 너무 가까워서. 네. 이런 분위기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좋네요. 좋아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노래 함께해 주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어떤 노래 함께할 것인지. 저희 타이틀곡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야. 좋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